여기는 세인트패트릭 대성당 내부입니다. 굉장히 내부가 커서 한꺼번에 촬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각 성화, 성상마다 헌금함이 놓여져 있네요. 이쪽에 보이는 성상은 세인트앤드루, 성 안드레 넘어갑시다. 피에타 모조상인 것 같네요. 아, 여기를 넘어가면서 부터는 사진촬영이 금지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넘어갔고요.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뒤쪽에도 볼것 많아요. 굉장히 큰 규모의 성당입니다. 연결식 등도 여기서 다 하죠? 다크나이트에서 나오는 연결식 장면도 이 세인트패트릭 성당 앞에 도로 쪽에서 찍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확하지는 않은 정보입니다.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실나라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네요. 네,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. 저장 상황입니다. Vil